좀 많이 멀어요 좀 빡셀수도 좀 많이 우리 크롭 님도 와서 오시고요 잘하나 엽저구구나만 포지해야겠는데? 너무 멀리 있는데 원개포지로 막아야겠다 12시면 제가 견채줄게요 양컨 걸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양컨을 좀 걸어주겠습니다 링컨 할때만 뒤에 기상케 해주면 링컨 할때만 할거야 상대는 바로 안뛰자 지금 이거 자체가 괜찮다 포토 지을 시간만 걸리네 링컨 할때만 하겠네 링컨 할때만 하겠다 천천히 무겁 질드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이즈할 만해 보인다 링이 피해를 안받기만 하면 5대5는 나오거든 링이 피해받으면 좀 빡세지는데 링정하게 5대5 지금 소 하나 더 하시고 가스고 소모 소모 한번 하자요 뻘뜨기 전에 소모 해놔야겠다 몰머라나 해놓을까요? 몰머라나 해야겠다 몰머라만 할게요 마인 깔리면 결국 못나가긴 해서 소모 좋아요 벌 하나 붙여놓고 나이스 좋다 해처리 깨자 해처리 깨자 난 하나 찔를게 원발 시간 끌고 해처리 깨고 가서 드론 한두개만 인 이러고 몰머라만 합시다 휘심해 몰레멀티 그러다 사업은 안 누를게요 사업이 되봤자 어차피 갈게 없으니까 링 소모 해놓고 소모 잘했다 압박도 들어가고 두론만 표시대 두론만 표시대 두론만 예약시 몰레멀티 땡개어 놓고 두론만 오호야 드론은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로버티스 까지 가주면 그림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일곱씨는 포 안찍고 몰몰로 돌립시다 오버 잡을 수 있나 이거? 드라사고리 짧은거 봐 드라사고리 존나 짧다 포 하시면서 천천히 드라봅니다 모으시면 될 듯? 괜찮아 보이는데? 아마 상대 이러고 빨차 탱크 할거야 이렇게 빨리 갈려야 할거거든요 가스가 좀 딸려서 가스 먼저 먹어야겠다 이거 가스가 좀 빡빡하네 가스 몰래 말티 개꼴로 돌리고 있자 옥지가지고 상대가 일곱씨는 생각도 못할걸 자 살짝 전질 해볼게요 마인 제거하고 사업이 왜 안되냐 오 잠깐만 라인 지렸구요 이거 셔틀질러쉬 좀 필요하겠는데 옵저버 하나 보내줄게요 울팀한테 보내주고 아 옵저버 타셨구나 내꺼 시야로 써야겠다 라인이 좀 좋아서 뚫기가 쉽진 않아 보이네 몰멀씨 잠깐만 몰멀씨 시작한다 X됐다 몰멀씨 까이면 안되는데? 좀 시간 걸어볼게요 파일럿으로 어 걸렸다 아 땡크 라인이 이거 좀 골 때리게 지어져있네 드럭을 좀 옮겨봅시다 소수라도 가서 드럭을 좀 옮겨봅시다 소수라도 가서 아마 상대가 7을 깨려고 할거거든요 이거 속업셔틀 운영해야겠다 육먹으면서 지상은 좀 답이 없어 보이네 쫄키가 어 형 거기 포 할 수 있나? 라박기 하면 안되고 포 막해야 될거 같은데? 자태가 이게 좋긴 하네 게으리하기 시작했는데도 이게 게임이 좀 비벼지 않나? 이게 게임이 좀 비벼지네 내가 옵점은 시야가 좋아서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 포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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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랠리.. 랠리 실수인가? 잡아주고요 안받아 먹을게요 확실히 많이 나와서 먹어도 되겠다 어 좀 빡세구나 할게 자 질러내리면서 탱크 제거 아 근데 셔틀이 죽으면 또 안되는데 셔틀 자 탱크 제거 했죠 자 들어 한번 나가 봅시다 살짝 이게 탱크 라이닛 하기라 그렇지 나가기만 하면은 그리 무섭진 않아요 또 있네요 위에 자 탱크 라이닛 하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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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와래가래 치면서 모아봅시다 오우! 야 들어갔어 아 왜 무빙 됐어 아우 잘못 눌렀다 아우 잘 못 눌렀다 생각하는데 죽을게 아니었는데 들어가 봐 좀 죽었네요 특성 잘 싸우고 있어 소모점만 해줘 거기서 바꾸기만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 없이 없이 돌아가니까 이러고 자 없이 견제 한번 자 소도 병력이지만 꽤 까다롭죠 세란도 지금 은근히 까다로울 거야 이것도 지금 자 소도 한번 쓸어갑시다 이따가 아 이 순도 오버만 잡으면 딱 좋은데 오버 못 잡는게 조금 아쉽네 아 근데 7 깨려고 준비하고 있네 7 칠 깨려고 준비하고 있네 7 올겁니다 올겁니다 실로 어! 어 소모음 안했다 어 X 됐다 잠깐만 야 B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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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음이 안했어 어 잠깐만 어? 이거는 내 계산이 없던 상황인데 지금? 어?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내 계산이 없었는데 잠깐만 스톱봉을 안했네 자 캐논 집구 시간 끌어봐 일단 이거 막을 수 있긴 해요 들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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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막았죠 그러면 어 놀래라 스톱봉이 안 돼 있냐 깜놀했네 이거 자 소모음을 당연히 해놨을 줄 알았는데 숙소를 안했어요 이런 상황 괜찮죠?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타이루 어떻게까지 한 번? 아잇 한 3박은 못 샀다 마음이 급했어 한 3박 더 쏠 수 있었는데 면죽도 먹어주고 일곱 시도 공사해줍니다 야 탈 뭐야 탈툼? 탈툴 생각을 왜 안했지? 괜찮네요 자 이것도 가서 변제 한번 해주고요 조금 긁어놓긴 했어 자 다카다칸 두개 찍어줄게요 마열하고 수퍼시 돌리고 자 미탄 대비 주고요 우리 압박을 워낙 잘해놔서 괜찮네 저거 탈 견제 올 생각 크게 못하네 지금 자 뒤에서 이거 스톰 자 실 던져주고 스톰 한 번 더 자 가서 제 몸빵 주고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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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따끔할거야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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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잘 컸죠 여기요? 자 빼주고 이번엔 뛰고 다시 깨서 옵니다 안녕 톰 톰 맛이 어때요? 따끔할걸? 톰 맛이 따끔하죠? 자 절대 손해보면서 안싸워줘요 2등만 보면서 싸워줍니다 아이고 우리 유엔님도 2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유엔님도 고맙습니다 유엔님 자 그리고 옮겨주면서 게이트 이발공단 이미 상대가 저희의 마주에 빠져들었죠? 할게 없죠 지금 상대이라면 아 센터 와보지만 미안 센터도 쉽지 않죠? 상대 아픈 부분을 좀 때리자고 앞마당 9시 앞마당 탱크를 정리해주면 탱크를 정리해주면서 서툴로 얘도 좀 올려주고 톰 한번 따끔하죠? 따끔하죠? 굉장히 따끔할걸? 짜증이 많이 날 법이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주자 탱크를 정리해 주자 아뇨 좀만 견뎌 봐 내가 뚫어줄게 오우 안맞은 호텀 대박이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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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제 뚫어줄게요 그냥 제가 정면을 다시 옵저버 좀 싹 정리해서 갑시다 우리 소수형이 멀티를 먹어야 되니까 마인은 질럿으로 제거할게요 올라가자고 올라가주면서 뮤탈 오죠? 마일 걸어주면서 마일 한 번 더 걸어주고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왼쪽 탱크 하나는 내가 갖고 싶다 이거는 마컨 갖고와 임마 땡큐요 소음 써주면서 문 열어 임마 탱크 도모 제거해주고요 탱크 도모 제거해주고요 문을 열으시오 아 상대가 또 이제 마수에 빠졌어 차슬 운영에 또 투태가 나오지 않더라 서치를 좀 빨리 가볼까 같이 팟서치로 가자 팟서치로 빨리 보고서 빌드를 맞춰가는게 좋아보이네요 빨리 보고서 빌드를 맞춰가는게 좋아보이네요 빨리 보고서 빌드를 맞춰가는게 좋아보이네요 어 9시 적은가 보다 보정은 고는 제가 좀 개는 칠게요 도모 잘 빨리 갔으니깐 울터스 형이 찾아주면 일단 구조가 발견 고발이네요 피하면 드론 먼저 잠사 이 친구 피 없죠? 피 없죠? 피 없죠? 피 없죠? 하하하 개이덕 짜증날겁니다 좀 저태같긴하다 냄새가 확실하진 않은데 현재로선 마중 나갈게요 링 마중 나가서 두개만 잡아도 너무 나쁘지 않더라구요 세개 잡으면 개이덕이고 빼주고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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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만 괜찮아 나쁘진 않아요 세개만 다섯시에 테라니인가 보니 맞는것 좀 빼주면서 양전 많이 섞어가지고 이거 한번 나가도 되겠다 나가주면서 어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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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방어 추가하는 방어 포지 어 투자금 구투네요 구투라서 링이 많을거야 포토 바로 해야될듯 이제 저희템한테 가면 나갈게요 저는 가나가나 간다간다 바로 갈게요 헬프로 가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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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로버지면 죽어도 돼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자 그리고 한마리는 아웃싱인지 때리고 하나는 이곳 지키고 본델데는 헬프 왜 안가냐 자 코어도 하나 지워주고요 세대 시향이 2 hoodie 라 빡세이기 때문에 헬프로 가주면서 포토로 방어하고 9시 하나 이제 막은거 같으니까 오지랄께라는 아 9링이 좀 많네요 9시 이거는 5로 끌어주고 안전하게 몸보단 해놓고 나와주고 소모전만 소모만 씌우시면 돼요 저희는 퀴즈형 살면은 괜찮아보이는데 포만 자 공업둘러주고요 2포트 안전하게 해주고 꺼세요까지 갈게요 꺼세요 딱 8까지 갑니다 근데 올링같다 링이 되게 많다 링 나오는 숫자가 엄청 많네 자 여기는 못들어옵니다 팀장 좋아서 근데 올링이네요 이걸 돌려오려고 그래 이거 너무 빠져 그러니까 롯두신은 안돌립니다 웬만하면 포우 2개만 더 하죠 상대의 상대의 일을 많이 해서 하면서 올거 같애 나중에 2개만 더 해놓지 안전하게 퀴즈형 너무 커세어 찍고 트리플해도 되겠는데 정변 방어만 딱 되면은 커세어 괴롭혀주면서 멀티 먹게 멀티 탈이 되게 느릴거야 히드라 할거 같은데 그리고 현재 때리면서 멀티 먹어주고 현재 때리면서 멀티 먹어주고 퀴즈부터 스포 박으려고 난리 났네요 커세어에 쫄아가지고 이 친구 자 이제 또 오버 지우기 시작됩니다 히드라 좀 버렸어 빠른 스포 좀 더 해야겠다 히드라 생각보다 빠르네 9시에 히드라 빨리 갔구나 근데 히드라라 쇼부 거든요 테시포바니? 어 얘네 올인이야 이러면 무조건 들어올걸? 이거 싹 다 잡아줄게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자 이렇게 돌려주고 자 오버는 씨를 한번 말려보죠 씨를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좀 야무지게 지어주고 자 오버는 씨를 말렸어요 꽉쳐서 올라그르죠? 포가 많죠? 어 질러너 주황 어 3 많이 감 4 3 4 4 2 4 5 4 5 6 5 어 좀 많은데? 안돼 형님 이사 오자 다 400원 모아서 나한테 와 이사 와야 될 것 같아 못 맞겠다 이거 400 돼요? 미네랄 찍자 이사 오셔도 되거든 지금은 이사 이사 와봐 오버사 싹 다 잡을게 이사 올 수 있나? 미네랄 찍으세요 못찍나? 아 좀맞네 안돼 와 흰털 엄청 많네 내가 먹을 때 이런 멀티 폴을 좀 더 박으라 할까 그랬네 지상도 넘어가야겠네 내가 지상까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 아 비서울 엘리랑 있다 드랍 하려고 그러네요 우버 소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 더블 레어 저거 무조건 드랍이죠 옥저번도 가지고 이러면은 아 아 좀 많네 근데 이거 상대가 드랍을 하기 때문에 오버를 얘 파란 걸 잡아야 될 것 같아 드랍 준비 중이라 잘 잡았죠 포로브 한 번 더 정리해서 넘겨주고요 드랍 대비하기보다는 물량을 찍어서 물량으로 막을게요 하나씩만 채워주고 포로브 조금씩 포로브는 얼추 다 차있어서 템플 아카이브가 없구나 아직 한 번 더 가봅시다 이거까지만 잡고 이제 거대 볼게요 11시를 드랍 대비를 해놓고 거대여로 앞마당을 포를 많이 하고 11시를 시켜야겠다 이거 시키고 템플러스 좀 보내 놓을까 하나씩 하이 템플러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보내 놓을 겁니다 한번 갑시다 이번에 질러 산타 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너러板을 센터로 아니면 하이 템플러를 하이 템플러를 땜플러를 assistant 둘을 가야 드랍을 못 오겠구나 구화할게요 온다x3 까스깨 오지마 드랍 막아주고 슬러 압박 옵저바는 죽겠네 아홉 히드라 좀 다 소모해 보자고 많긴 하지만 소모 가능하죠 이거 소모해 주면서 드라곤 하템으로 전환하고 드라곤 하이템 불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이러면서 이제 하템 하나씩 보내놓은 거 내주고 슬러가 멀티 준비해 주고 해요 으음 아 릴리가 강가로 지키냐 위 깜짝짝짝짝짝 ㅇㅋ 자 하나 더 먹어주고요 게이트 좀만 추가합시다 게이트웨이 3개만 더 2여 병까지는 최대한 모아봅시다 두비 하면서 자 톰 두비 한 번 더 여기 뒤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이 아 어디다 뿌리자 미친 시X 이거 템 써야겠다 좀 빠듯해서 시스템 다 쓸게요 와 방금 하이템 풀러 호공이 뿌린 거 존나 속나바니 진짜 제대로 뿌렸으면 많이 잡았을건데 아깝네 아 아 빌 오졌다 자 럭커 좀 정리해봅시다 아까는 하나 변신하고 자 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저거 기다려주고 다시 상대가 멀티를 먹기 전에 빨리빨리 소모를 해야 되거든 지금 한 번 더 소 거주면서 계속 소모전 해줘야 돼 소모전 한 번 더 한 번 더 바꿔줍니다 럭커 럭커 라인만 제거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한 번씩 해주고 한 번 더 빨리빨리 소모전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가고 싶은데 갖다가 싸먹힐 것 같네 샘플 해야겠다 이거 멀티 싹 다 체크해볼게 여기 한번 샘플 한번 모션 주면서 아비터도 하나 찍어줘요 아비터 들어보죠 자 웹 웹 톤을 막아줘 손으로 샘플 해주고 보겠네요 수비 라인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드랍은 오후을 밀까 이제 몰몬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있지 몰몬 몰몬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하니 아 여기 먹었구나 육칠을 다 먹었네 상대가 밀어줄게요 육칠을 밀면 될테 그냥 썬콘이 5가 더 많을거야 아마 럴러를 밀어줍니다 럴러를 밀어줍니다 럴러가 50점이 커스톰 몇방지 지어주면 3템 오자 오는건 또 하템으로 안녕 안녕 빌라가 빼주고 드러운거 많아요 막아주고요 아비전조개 찍어가지고 6도 있니? 아 이건 멀티가 없었구나 입접어 몇개 냅두고 스톰으로 지져야지 아 뚫어볼라고 뚫어봐 너 21업 나 213이 업 업글 겁나 좋지 앞마다 스톰 좀 뜯어줄게요 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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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대요 상대의 공방이에요 공방 투자금 아 상대의 공방 투자금